최근에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제부터 집이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도 있는데 이 폭락 논자는 언제든지 폭락한다고 하는데 언젠간 한 번은 맞겠죠 심전 동안 한 번은 맞겠죠 근데 한 번이 안 맞을 수도 있죠 폭락하고 조정하고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최근 보면 거래 월별 아파트 매매 월별 2021년 올해 7월부터 주간으로 보면 이게 매수 심리입니다 매수자 지수인데 매수가 지수가 높을수록 살려고 하는 심리가 높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떨어질수록 100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 100에서 높아질수록 이게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이게 지수인데 6월 달에 100, 전국이 109.4였고요 7월 달 첫째 주에 108, 106, 107 이러다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전국이 9월 달 들어오면서 9월 달 들어오면서 103점, 105점대로 좀 떨어졌고요 서울은 102점 때까지 101점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서울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다 이게 매수자 우위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래프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라는 게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이지 통계를 전적으로 맹신을 해서 무조건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게 서울 수도권은 이 7년 동안에 심없이 올랐습니다 조정은 좀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조정을 막았던 게 뭡니까 임대차 3법 이게 조정을 막았어요 또 조정을 막았던 게 뭐죠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를 해서 매물을 많이 내놓게 했는데 보유를 하거나 증여를 많이 했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실고주 내지는 실고주 하려는 척 해가지고 이 전월세 공급량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대선 공약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새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후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심률 지수고 이 부분 부동산 매매 거래 건수고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강남구가 1월부터 10월로 올수록 최근에 최근 들어서 10월이 아직 채 가시지는 않았지만 많이 떨어지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뚝 떨어졌죠 다른 모든 구가 10월달 들어서서 지금 현재까지 10월이 뭐 절반 조금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게 지금 감소를 한 게 보입니다 서울의 전 구가 참 이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그래도 조금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최근에 조금 떨어진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무조건 팔려고 마음 먹었던 분 꼭지점을 잡겠다는 분이 야 이거 분위기 안 좋은데 하고 조금 내려서 빨리 팔겠다 하고 팔 수도 있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금액에 거래됐다 이걸 가지고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뭐 한두 건 떨어지면은 막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서 막 자 이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도 이 회색이 비수도권 이 빨간색이 전국이고 수도권인데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매매 거래량이 떨어지는 이 모양새가 있고요 지역별 주택매매 거래량 증감률 증감률을 보면 8월 대비해서 작년보다 대비했을 때 재밌습니다 대구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9%고요 부산이 마이너스 27% 대전, 서울 이 광역시를 필두로 해서 아 울산이군요 광역시를 필두로 해서 경기, 서울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올라간 증가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강원 25% 충남, 경남 10% 자 이 지역은 왜 그럴까요? 저희 장대장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이 1억 이하 3억 이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는 취득세에 중가가 안되죠 주택세 포함이 안되고요 3억 이하 제가 그 방송을 몇 차례 해드렸습니다 이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특히나 많이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Punta Gambia V 끝 들을 때 멸타 밭 곧 되었amos 자 Holiday 두 오 에 여기 손 eni tree económ 이라고 진행vais